지금 여기는 상냥고등학교인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스테이지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MSG 하자! 민속촌! 와아! 형! 이 분위기 왜 실천 아니었어?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한 번 썼어! 몇 번 이거 쓸 수 없을까? 아! 아! 민속촌 씨! 매주차 쉐드였어 민속촌 씨! 민속촌 씨! 민속촌 씨! 민속촌 씨! 고마워! 고마워! 민속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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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촌 Natürlich 폰iplier의 의사인 이사인이 안 쓰고 있네요 민속촌 Walkinglaw 되게 어색한 표정으로 지금 구입을 해 주시는데 오늘CE가 귀엽게 한번 보이겠네요 예예예예예 아 이거 whatsapp команд ide기 오늘 그림 열심히 그려서 그림 진짜 잘 그려놔요.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작업실에 세워놓고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듬직한 친구분. 대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나랑 대전하실 분. PK 신청 누르세요. 공룡 닮았어요? 공룡 닮았어요? 공룡 닮았어요. 공룡 닮았어요. 공룡 닮았어요. 이거 MSC에 나갈게요. 네? hocion 국가의 호텔이에요 부산 실제 가val죠 Pro. BU! 부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따. 니가циher하와이. 스호 city. 뭐야. 자. 그렇습니다. anytime 부산입니다. 하룻밤을 부산에서 보낼 거예요. 바이 우리 봐서 좋아요 자 지금까지 비트였습니다 여기 volts 우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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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